힐티 뉴론 원형톱 SC-6WL-22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. 아래의 지름은 165mm가 되겠구요. 최대 커팅은 60mm 까지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베벨 조절 다이얼을 22.5mm에 맞춰놓으시면 베이스판을 제끼게 되면 22.5도까지만 움직이게 됩니다. 각도 조절 다이얼을 45까지 맞추시게 되면 베이스판이 45도까지만 이동을 하게 되구요. 53도까지 맞춰주시면 최대 53도까지 베벨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을 구입하시면 기본으로 날리 끼워져 있는데 이 날은 1.5T 두께의 팁수는 24날이 되겠습니다. 가운데 톱날 내경 지름은 20mm가 되겠습니다. 날을 교체하기 위한 육각 렌즈는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. 동봉되어 있는 가이드 펜슬은 마키다 제품과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서 애프터 마켓에서 팔고 있는 확장 조기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이드 펜슬을 고정하는 방법은 원터치의 레버 방식입니다.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. 다른 제품들 마찬가지로 깊이를 조절하는 레버는 모터의 뒤쪽에 있습니다. 이렇게 풀러주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깊이 조정이 가능하구요. 이 안에 보시면 인치와 센티미터 단위로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3단위로 깊이 조절할 수 있는 탑밥입니다. 4단위로 깊이 조절할 수 있는 탑밥입니다. 5단위로 깊이가 조절해 보겠습니다. 5단위로 깊이러어 있습니다. 6단위로 깊이자 2단위로 깊이 조절하신 대로 깊이 조절해 보겠습니다. 배출구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LED 조명이 측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후크가 달려있는데요. 이 후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회전을 한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앞이나 뒤로 조절을 하여서 작업을 하다가 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. 다시 원상태로 하실 때는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수납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